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이게 뭘까요 커피나무 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솜깍지 벌레에 잎사귀가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도 벌레가 침투되어 가지고 얘네들 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가지를 거의 다 잘라버렸어요 아직도 있네 이 벌레가 보이죠 이거 솜깍지 벌레 그래서 이 잎사귀를 다 제거하고 얘를 그냥 물 주기 전에 또 다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5박 6일이나 저는 이제 2주일 이상 비워놓으니까 이거요 페트병 이 작은 거에는 요거 더 작은 거에는 330미리 이 큰 거는 이거 더 큰 제 홍옥 나무 같은 경우는 비워놓을 때 2개 이거 2개를 꼽아놔요